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제가 바이블 스토리를 읽을 거예요. 오늘의 바이블 타이틀은 32 챕터,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서, 요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했어요. 예수님이 믿는다면 괴롭혀도 씩씩하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라고 썼어요.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가 예전에 2번 표현한 적이 있죠? 베드로도 이제 사람들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 한 명이 소아시아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사람들에게 썼어요. 32 챕터, Peter's letter. Peter, the disciples of Jesus, wrote two letters. One is for the friends of churches in Asia. He wanted them to be strong in Jesus. He wanted them to love Jesus and their friends.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회 좋게 지나라고 썼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독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우울 빠르게 믿으라고 전해주었어요. 우울이 Nagaka, 교회에 가고 있는 교회는 2년 문화 그와 함께 많은 교회에 참여하셨죠. 2년 문화의자 수상에 가볍게 지лан고 계시도 3년 문화의자 수상에 전해주시 iTunes. 2년 문화의자 수상에 가볍게 지나면 4년 문화의자 수상에 가볍게 지나면 네, 이제는 저의 의미인의 선생님은 어떻게 믿을지 못하냐고 싶었다. 내 교재는 중의 단점으로 두 pron edits. 오늘이 저의 의미인이라는 작품을 진행한다. 재밌는 것보다, 다른 특성은 상처를 있어. 이거의 저의 좋은 일을 즐긴다. Right? Only 2페이지만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장밖에 없었는데 아마 다음 것도 두 장 앞으로 좀 두 장인 게 많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Story 3 Chapter 바울의 마지막 편지 네, 오늘은 이 바울의 스토리지 즐거운,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좋은 스토리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